아 아 아 아 아 한창 가야 돼 알겠지 마음의 준비해 아 아 아 아 네 지금 저희는 블루라군 향해서 가고 있고 앞으로 어 지금까지 걸어온 거에 한 아홉 배를 더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블루라군에 도착할지 아니면 시골 외길로 도착할지 지금 몇시요? 아 아 도마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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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도마뱀 잠깐 쉬었다 가자 앉아 너무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 오늘 경험이 중요한 삶의 베이스가 될거야 바다 바다 똥 바다 똥 똥 똥 똥 똥 바다 아 아 아 아 아까에서 거의 근데 아빠가 봤을 때 한 20분만 하면 돼 20분 이 동네가 뭐가 많다 아 아 아 아 아 진호가 맞으면 돼 아 아 아 아 아 라멘스푼 줄게 아 아 아 맛있는 라면 아 블루라울에서 먹는 신 라면 손전등 있어야 돼 손전등 있어야 되는데 손전등 우리 손전등 있어 없어 김에 너 어 뭐 탐험이야 있어 친구들 힘내 할 수 있지 컨물 안나지 좋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아 어 아 아 아 좋아 좋아 아빠 먼저 간다 아빠랑 같이 간다 아빠랑 같이 간다 아빠 먼저 아빠랑 같이 간다 어 그래 알았어 앉아서 가야 돼요 좋아 이쪽은 아직 불이 비추니까 어 좋아 네 발로 엉덩이 깔고 맞잖아 저렇게 한 거 갑시다 잠깐만요 이쪽은 우리가 있어 어 좋아 저기로 가야돼 어 잠시만 자 미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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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엄청 물 엄청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위험해 아 왜 출려 조금만 자 이쪽 미끄러워 이쪽 여기 완전 미끄럽다 가방도 되게 많이 힘들어 균형스럽게 힘들어 그만가야 여기까지만 들어가 일단 가자 아 출려 일단 일단 조금만 아빠 잡아줄게 발도 미끄러워 완전 아빠도 엄청 미끄러워 그렇게 하면 안돼 아빠 손잡아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아빠 안 떨어질게 손 겉으로 아니 손 묻어도 어떡해 그냥 가 아니지 너 그런 거 따지지 말라니까 조심 미끄러워 그저 그저 봐봐 알았어 간다 그 언덕만 살살 올라와 우리 기다릴게 엄마 온대 기다리자 어디? 엄마 못 가겠대 자 구멍 조심 좋아 얘들아 좋았어 좋아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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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있죠 어 살짝 올라가 미끄러울 수 있어 올라가 딱 잡아줄게 올라가 바닥 조심해야해 보석같아 우와 저기 봐 저거 봐 정의석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정의석 정의석 이쪽으로 정의석 정의석 이쪽으로 그 길이 그 길이야 똑같은 길이야 어? 그 길이 똑같은 길이야 빨리 소원을 기록필어 정의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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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석